홍중이의 로그 날 2월 4일이 됐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오늘 제가 찍을 저의 로그 날이 콘서트를 4일 앞두고 있는 날인데 이제 콘서트 끝나고 저희가 그게 있어요 그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우리 에이틴이 분들께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께 홍중이의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린스의 퍼플레인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사실 90년대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곡인데 제가 이번에 조금 편곡을 하면서도 저번 데이비드 보이 님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련된 트렌디한 편곡을 했잖아요 이번 퍼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시티팝이나 옛날 감성의 곡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한국적인 기타 세션과 중간중간 보컬이나 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데 트랙 자체는 조금은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는 그런 편곡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서 네 기타 세션을 받을 거고요 조만간 근데 지금 기타 세션 하기 전 작업을 좀 들려드리면 다행히 잠시만 아이고 커피 흘렸어 어우 커피 흘렸어 어떡해 아 제가 주로 잠을 청하는 저의 소파입니다 저의 작업실에 되게 좋죠? 베이소리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뭐 떠나야 되지? 이런 기타 라인이 원곡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는 제가 노트북으로 주로 가사 작업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아날로그한 감성이 좋더라고요 이 커버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한 노트에 요즘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데이비보이님 거 커버했을 때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때 써놨던 가사도 있는데 보시면 보여드릴께옹 근데 나를 깨워줘 난 꿈속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좀 써볼께옹 사실 퍼플 딜레인이 하는 곡이 저도 프린스님의 의도대로 해석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내가 보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에이틴이나 아니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지금 내가 보는 그 사람들과의 그 황홀한 순간들을 나도 나중에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도 에이틴이나 우리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도 나와 지금 보낸 보라색 비에서 보낸 이 소중한 순간들 황홀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슬프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해석을 해서 랩 가사를 추가할 생각이었고 지금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있고 내게 남는 게 계속 계속 하는 게 예 예 예 예 예 예 어쨌든 일단 녹음은 다시 해야되지만 랩 수정은 어느 정도 끝냈습니다 가사랑 플로우를 조금 수정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졸리기 시작해서 커피를 살짝 마시고 마시고 지금 시간 2시 반 작업을 좀 더 하다가 오늘 랩도 쓰고 제가 아까 오다가 가이드 살짝 차에서 멜로디 녹음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일단 팀곡으로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랩을 먼저 녹음을 하고 그것도 하고 자기 전에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56분 작업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샵을 가야 돼요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57분이고 샵을 가야 돼서 이제 작업실에 대해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샵에 와서 메이크업 받았어요 박성화 씨 네 오늘 약간 저희 컨셉 버전 트레이닝복 입었으니까 네 오늘 약간 저희 운동 운동 최대오빠 최대오빠들 아 그럼 오늘 V LIVE 제목 최대오빠들 왔다 오케이 오케이 동네 동네 편의점에서 흐리볼 수 있죠 동네 형아들 동네 형아들 어제 그 작업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잠들어가지고 자는 모습을 못 찍었어요 자기 전에 잘 자요 이러면 잘 자요 이러면 그걸 못했네 아이 아쉽다 이야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공중이가 로그 찍는 날이라고 날씨가 좋네요 하늘이 엄청 맑아요 그렇지 자 편의점 가는 박성화 야 내 로그인데 너 출연하는 거 진짜 감지덕지로 생각해야 돼 주장은 뭐 주장하는 게 감지덕지 나 뭐 먹을지 추천해줘 성화야 너 너는 매운맛 진짜 나 매운 거 못 먹는데 아 또 잘 고른다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을지 몰라서 성화가 고른 걸 따라 살려고 성화랑 똑같이 사야지 이제 제가 V LIVE를 마치고 영어 수업을 하러 왔습니다 V LIVE 한 장소에서 그대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우리 얼굴 보여줄 수 없을까요? 켈리 우리 팬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성화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중이 영상 많이 봐달라고 영어로 이거 그거 해줘 영어로 오늘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수업 후 우영의 표정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멤버들과 영어 수업이 끝났고요 유튜버들처럼 유튜버들처럼 영어 수업 영어 수업 안녕 런스루 하러 가는 길 여기가 저희 연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킹을 해놨어요 여기가 그건가? 2층 무대 아 2층 무대요? 오늘도 파이팅 오늘의 네 이제 런스루랑 연습이 끝났어요 콘서트 연습이 지금 10시 정도가 됐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퇴근을 하는데 최근에 작업실 너무 많이 가서 성화도 자꾸 들어오라고 하기도 하고 퇴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중이의 하루 퇴근길입니다 곧 찍어야 되잖아요 네 저도 곧 찍을려고 제가 선배로서 한 번 해드리잖아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계속 까먹어요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계속 까먹어 밥 먹을 때 찍어야지 이러면서 까먹고 근데 정말 진정한 저희의 하루란 건 이런 연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냥 연습하느라 오늘 하루에 반나절이 날아갔어요 퇴근 퇴근 홍중 비디오 서스크라이 앤 라이크 구독 좋아요 플리즈 감사합니다